국제교류부의 오선명 차장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로 레지던스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사업으로는 크게는 한국국제교류예술지원사업과 그리고 아르코 국제예술학산일방공모사업 그리고 책자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모션 키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잠깐 돌려보면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장르인데요 문학, 시각, 그리고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해서 총 6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올해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레지던스 사업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19년까지는 저희가 횟수 제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부터는 횟수 제한제를 도입합니다 2015년 이후 최근 5년 이내에 총 3회 지정형 또는 비지정형 레지던스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나 단체들은 2020년 레지던스 사업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많은 레지던스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되기로 하였습니다 레지던스 사업의 목적은 다 아실 텐데요 예술가나 단체들이 해외 또는 해외 단체가 국내로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6개 장르로 보통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지정형 그리고 비지정형 많은 단체들은 사실은 비지정형 형태가 많은데요 비지정형은 각 장르의 예술가들이 페스티벌이나 기간이나 이런 유화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에 초청장을 필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초청장을 받은 후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지정형 레지던스는 아르코와 해외 유수의 기관이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소위 파견하는 그런 형식이라서 아르코에 선정되는 지정형 예술가들은 조금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저희도 좀 지원을 책임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청장 천부는 국외 사업에서는 필수입니다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른 공연 창작부나 기반방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대부분 해외에서 하는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레지던스 사업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지원 항목은 크게 일반 수용비하고 국외 여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외로 나가시는 지원을 경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항공료, 숙박료 그리고 현지 교통비나 그런 유두를 지원을 하고 특히 시각예술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좀 들 수 있고 공연적도 의상이나 기타 재료비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작가를 소개하는 키트류를 제작을 하는데요 그런 영문 브로셔나 번역 그리고 인쇄 이런 비용도 같이 제작에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시다 보니까 나에 대한 비자나 여행, 보험료 이런 거는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국제교류 사업에서 자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국제교류 사업이나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프로모션 키트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자부담 비용이 없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정형 레지던스와 지정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지정형 레지던스는 세계 각국의 기간, 단체, 페스티벌 등등 프로그램, 연수 등을 각자 개인이 초청장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형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문화, 시각, 공연, 예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화 일반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뒤로 좀 넘겨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문학이 12개의 지정형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등 많은 기관이나 대학교 기관들과 레지던스가 있고요 시각 같은 경우는 6개 그리고 공연에서도 좀 들어가 보면 연극 둘, 무용 3개, 음악 하나, 문화 예술 일반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 표를 보시면 현지 주관처 신청 또는 예술이 후보군 선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라익스나 얀반 에이크 아카데미 그리고 현지 주관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댄스 앱 그리고 EF의 이런 유들은 저희가 엔카스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해당 기관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직접 하십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하고 선정해서 거꾸로 아르코에 알려주시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비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외 여비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예술이 후보군 선정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예지 그로토프스키나 그리고 영국 더 플레이스, 스웨덴 국립전자음악 스튜디오 류 등이 있는데 이거는 예술이가 엔카스로 지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받아서 그 후보군을 그대로 해당 기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심의해서 올해는 이 사람을 뽑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면 이제 지원이 진행되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총 26개의 지정형 레지던스가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시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류 예술이다 보니 대부분의 예산 편성은 국외 여비와 일반 수용비로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지 코디네이터 비용이 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 프로그램 참가비나 당연히 항공료 그리고 유럽에서 도시가 도시에서 어디 이동하시는 현지 교통비 그리고 당연히 숙박비 이런 유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는 저희가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서요 대부분 이 금액 최소 또 최대 이 금액 안에서 대부분은 많이 티켓을 사시더라고요 좀 일찍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한 티켓을 얻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교류 부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과 또는 예술단체들이 해외로 나갈 때 국외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요 올해는 1차 저희 정시 공모에는 신청을 받지는 않고 내년 3월 별도 공모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안내만 드릴 예정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신청 자격은 6개 장르 모든 단체 예술가들의 작품을 나가거나 또는 인바운드 들어오는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지정형 지정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마 비지정형 사업에 들어가실 겁니다 특히 국내 초청, 해외의 단체나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유들을 안으로 들어 인바운드하는 초청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유수의 한국의 작품들이 해외로 나가는 국외 초청이 있습니다 또는 단체와 해외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리서치나 공동작업, 협업 같은 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네트워크이나 또는 기구 총회, 회의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서 지정형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전통예술에서 한 개의 장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유럽방송연맹 EBU라는 세계 민속음악축제입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었고요 준회원으로 KBS와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에 독일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7월을 예정을 하고 있고 장선은 독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추후 다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획자, 예술가, 예술단체, 전통예술 쪽입니다 등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인 프랑스 세계에 상상축제에 참가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6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프랑스 세계 문화의 집 또는 헨리 오페라에서 진행이 되고요 올해도 한국 전통음악 연주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6천만 원 이내까지 지원을 하고 지원 항목은 비지정형, 지정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수용비와 국외 여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10% 필수 자부담 책정이 있습니다 레지던스와 마찬가지로 비자나 그리고 여행자 보험 이런 유들은 단체나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이나 제외동포재단에서 지원을 받으셨다면 어느 것을 하실지 선택하셔야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통역 그리고 스탭들이 같이 나가신다면 사례비 이런 류의 일반 수용비가 있고요 그리고 화물, 그 다음에 티켓, 숙박비, 현지교통비 이런 류의 현지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책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지원이라는 일반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19년대 보시면 팜스 초이스 그리고 창작산실 그리고 해외 페스티벌이지만 한국을 주민국으로 하는 페스티벌 이렇게 세 개만을 지원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작산실 올해의 레파토리 작품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창작산실 지속연주 선정 작품이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지원 일반 공모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더 많은 단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는 올해의 레파토리와 지속연주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더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초청장 천부는 국제예술교류 사업에서는 필수이고요 보시면은 국제예술교류 지원보다는 예상 감옥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일반 수용비류는 없고 보시면 항공료 그리고 화물 홍보 이게 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제교류 예술하고는 약간 조금 더 지원하는 항목이 조금 작습니다 같은 제목이지만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지원에서 프로모션 키트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한국의 단체들을 해외에 소개할 때 그들의 영상이나 책자 등을 조금 더 규격화해서 보통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동은 올해의 레파토리와 지속연주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일반 공모 사업과 프로모션 키트 사업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레파토리와 지속연주가 더 확대된 그런 것으로 20년도에 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 책자나 영상 제작에 대한 지원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체들에게 영상에는 홍보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각양각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했을 때 너무 색다른 모습들로 조금 종합편을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L5로 해서 규격이 있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내외로 국문 영문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은 30초 스팟 그리고 3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고 플러스 세부적인 영상을 더 만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책자 만들겠어요 또는 책자 플러스 영상하고 또 영상 하나 더 만들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단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10% 자부담 책정이 돼 있는 사업이고 천만원 한도 내가 최대 지원입니다